2배빈 DLC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것부터 해보죠. 일단 DLC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긴지 뭐 플레이 타임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또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들도 배트맨처럼 짧지는 않겠지? 배트맨 좀 인간적으로 심하다 싶을정은 짧던데?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예! 정말 잘 보내셨습니까? 머리를 괜히 자른 것 같은데? 머리가 더 이상 더 정리가 안대. 왜요? 뭐 정말 좀 별로였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설명만 보면 첫번째 DLC는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플레이하고 있을 때 나왔던 여자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계속 이제 떡밥을 던져놨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뭔가 공작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뭐지? 모비우스와 함께 앉아있어요? 저는요. 저는 선택을 만들었죠. 차에서 기침하는 건 기침하네요. 분위기상 챕터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의 시점인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때 세바스찬은 마을로 걸어가므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총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녔죠. 주인공은 그래도 돼. 세바스찬이 움직일 때는 밤이었단 말이요. 시점이 지금은 전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적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정리해 드려야 되나? DLC를 볼 정도면 기본적인 스토리를 다 생각하고 오셨을 거긴 한데 저도 이빌위디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얘기해 드리자면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빌위디는 주인공이 형사인데 형사의 한 팀 자체가 한 정신병원에서 대량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출동을 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갔다 보니까 정신병원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많은 시체들과 많은 살인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고 CCTV를 확인하던 도중 누군가의 공격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죠. 거기서부터가 사실상 시작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나오면서 자기 어떤 사건을 내서 자기 자식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실종 당하고 난 뒤로 아내도 같은 형사였거든요. 뭔가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약간 신뢰도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형사였고 이 여자 같은 경우 신입 형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셉이 맞지 싶은데 파트너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은 어떤 한 집안에 굉장히 크게 엮여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어떤 집안에 돈을 받는 대신 그 집안에 환자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체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루빅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자기 누나하고 놀다가 화상을 크게 입어서 집 구석에 갇히게 되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머니가 상처를 받을까봐 애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안에서 가득 키우는 도중 그 애가 분노가 폭발해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가 그 집안을 강제적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에 박사가 왔을 때 얘가 뇌과학적으로 굉장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환자를 제공하면서 생체 실험에 대한 재료를 아니면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제공함에 따라서 자기는 오히려 연구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써 올리게 되는 그런 약간의 거래를 모종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스템이었나 저도 정확한 명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뇌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그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본 집단에서 그 간박사와 이것저것 상황을 꼬셔서 스템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루빅을 제거하는 그 작전을 짰는데 알고 보니까 루빅은 그 스템 시스템 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로 루빅이라는 사람은 죽고 있었지만 루빅의 정신은 남아 있었고 그 정신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던 게 주인공이었던 거거든요 주인공은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는 도중에 어떤 애슐 이름을 또 까먹었네 중간에 그 보면 환자가 하나 계속 나오거든요 그 환자가 루빅의 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이 여자의 손을 잡고 루빅과 똑같은 걸음걸이를 하고 그 여자가 나감으로 인해서 루빅은 자기 정신을 저 여자에게 넣은 게 아닐까라는 떡밥을 뿌려놓고 끝이 났어요 그렇게 결국 루빅 같은 경우는 자기 애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살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되지 않고 끝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언급되는 집단 그 집단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이 여자이고 이 여자에는 또 다른 이중 스파이적 역할로 신입 형사로 들어가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바라는 건 스템 시스템과 루빅의 두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중간중간 계속 혼자서 뭔가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주인공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주인공이 없을 때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일하고 다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DLC라고 합니다 김경우님 초콜릿 28개 감사합니다 아이타님 초콜릿 14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죠 예 피디티포님 초콜릿 18개 감사합니다 좋아 가보죠 이제 스토리 설명은 정말 짧게 끝냈는데 그냥 대충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건 얘기 안 하고 굵직한 거만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해보는 거라서 저도 지금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나타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된 것 같은데 뭐지? 제가 이걸 처음 풀스3 버전으로 했는데 풀스3 버전으로 안개 효과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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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눈치챘다 이제야 눈치챘어 죄송합니다 레터박스가 켜져 있었군요 이게 나중에 패치로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못 없애다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계속 남캐만 움직이다가 약간 여캐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상큼한 디약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 솔직히 여기로 이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반대로 온 것 같죠? 어느 정도의 길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사전 정보를 전혀 알지 않고 온 상황이라서 시각하니는 어디서 오세요? 여기가 맞았어? 그럼 저기가 맞는 건가?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야되나요?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야되나요?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야되나요? 예 이 여자입니다 계속 언급되는 환자죠 환자 이름을 까먹었어 지금 환자 이름을 까먹었어 지금 예 이 여자입니다 혈이 없네 헐 보통 저러고 죽지 않나? 쟤는 왜 안 내려와?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라는 느낌이군요 결국 저기는 다시 못 돌아간다는 설정일 거고 예 빠져나야 되겠죠 나름 갈림길인데 자 아 KCPD 이것도 내가 경찰 얘기인 것 같죠 음 기소네요 사건 번호 기록 삭제 성전경보 문제 청성력 음배 문제 무단침기물파손 사장철도 지금으로선 이 범죄기록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추후 언급이 될 거 같으니까 저런 것도 다 같이 보면 복사될 수 있으니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을 거 같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정보가 적군요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죄송합니다 화면 질감은 좀 끌게요 이거를 켜놓으면 머리가 아파서 이게 이제 계속 두뇌속에서 움직이는거다보니까 캐릭터들이 계속 두통에 시달리는데 그걸 저희가 느낄 필요는 없을것같은데 그런것까지 좀 표현을 해놔가지고 썩을놈들이 이제 각오와 있던 기억들에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게 싫단 말이죠 머리가 없다고 물어 보셔서 다음 주요 아 선생님 제발 이래서 아 레슬리였구나 그래 저 환자의 이름이 레슬리 레슬리 위더스 이 여자가 아 죄송합니다 아 중대한 사항이래요 임무를 설명해주는거겠지 아무래도 아 아 아 아 이번에 이 여자에게 내려진 타깃살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컨 정신병을 얘기하는거죠 비컨 정신병을 얘기하는거고 스템 프로토타입 Pennsyliser 비컨 미끔 통한 저희 베린 anda 네 이런식으로 저런식의 고양이들은 좋은 징조가 아니지 않나 놀래라 멈춘줄 알았잖아 로딩이었더니 저 고양이가 세이브 포인트인가 본데 뭔가 다른건 없는건가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열리거나 하진 않는군요 서랍같은것이 보통 저런거 서랍같은것도 한 번씩 열릴법도 한단 말이죠 나는 공포게임인데 공포 분위기가 좀 될까 잠깐만요 이러면 공포 분위기가 좀 나니까 이러면 공포 분위기가 좀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공포게임이 이래야지 역시 불 꺼야돼 고양이 쏠려들이는군 일단은 공포게임입니다 분류는 일단은 공포게임입니다 분류는 그래도 이제 과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할텐데 왜 전부다 얼굴이 안나오는걸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자막이라도 넣어주시면 안될까 음 완전 추리크같은 느낌인데 아 이런식으로 지문까지 찍어서 나가야돼 저 남자를 따라가는것 같아요 분위기만 보면 그런데 히메니스 스템 시스템을 가게되면 스템 시스템의 중추적인 저기서 말하는 망령은 루빅을 얘기하는 거고요 루빅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게 해주는 약을 응우를 처방을 받고 가는 것으로 아무래도 거기서 어느정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스토리상 언급되지 않지만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스템 시스템에 중독된 사람들은 알고보면 전부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 사람들이었어 하는 그런 숨겨진 일화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일단 본편에 대해 스토리에서 보게 되면 이 여자 지금 제 플레이어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매비오스라는 게 이집단의 이름이 그런 것 같고요 그 일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제 플레이어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는 지금 그거에 대한 기억을 받으세요 그는 자신의 여행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4, 3, 2, 1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걸까요? 저 굵은 바늘 진짜 아픈데 일단은 지금 앞뒤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누가 있었잖아요 지나가되 뻔한 걸 물어보고 그래 지금 저도 잘 안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게 아무리 보다 설정 같긴 하거든요 자동 세이브가 되는거 보니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히 없나? 일단은 분위기를 보니 아이타님 외에는 채팅을 하실 분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아이타님 저번에도 제가 플레이 하셨을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불친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딩을 보고도 뭔 내용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원래 미카미 신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엔딩을 여러 번 보면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보통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복잡한 대신 다 알고 다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구요 이벨리든 이벨리든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기사 선생도 기사 선생하고는 좀 찾아간 거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갔다가 대동당한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 그로테스라고 해야 되나 그로테스트라 그러나요 그걸 정확히 단어는 약해서 그런 표현이 좀 많아요 그런 표현이 좀 많아요 그런 표현이 좀 많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좀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오히려 뭐랄까 게임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버린 느낌이라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잠깐만 근데 저는 왜 길을 못 차고 있는 걸까요 뭐지 이거 저도 DLC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올 거라는 걸 대충 듣긴 했어요 정보 같은 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건데 이게 이런 게 맞구나 이 여자가 바이오하자드 시리를 따지면 정말 모든 면이 그 에이다라는 에이다 웡이라는 여자 스파이하고 꽤 많이 대치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하자드도 4도 그렇고 6도 그렇고 에이다가 나오는 편들은 전부 다 2도 그렇고 2는 맞나? 모르겠다 에이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짤막한 추가 컨텐츠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 DLC가 아니라 해금 되는 거였지만 그런 형태로 이 게임도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 널 부러졌어 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스템이라는 건 루비 에 머릿속인데 이 모든 예 상여작용 이라 그래야 되나? 모든 이제 지금 스템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뇌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매트릭스가 전부 다 그 기계에 누워가지고 다 한 공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스템도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 얼굴이 왜 안 나와? 가상 공간이긴 한데요 스템 시스템 넣지 보면 그래요 스템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뇌 속에서 펼쳐진 가상 공간입니다 스템 시스템 그게 한 사람의 뇌 속이라는 게 네 스템 스템 아니 이게 정확하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 사람의 뇌 속인지 뇌끼리 연결해 놨는데 그걸 그니까 자기가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게 일단 하여튼 지금 루빅이긴 하거든요 하이웨을 신고 돌아다니는데? 저 아시 방금 잘렸나? 열 뭐 칼로 쌍뚝 잘라버린 느낌인데? 문은 열리긴 했다만 이렇게 여길 외ừa 온거야 흔히든 만화는 잠깐만 위에 걸 다시 들고 간가요? 뭔가 있겠군요 피 시험체에 유약한 정신 상태가 우리 영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메비우스는 비컷 정신병원의 산자들이 아님 보다 안정된 사람에게 실험을 원한다 스템을 계획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정상인이 과연 세상을 그같이 볼 수 있을까? 온전한 정신이 욕심을 지었다는 실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또 그 꿈을 꿨다 내가 직접 스템에 들어가는 그 꿈을 원래 뭐 다 이러니까 잠시 후 일상일 날 오 오 감사합니다.